안녕하세요. 휴지필름 코리아 사장 임훈입니다. 휴지필름 코리아는 2011년 X 시리즈와 함께 시작했습니다. 지난 10여 년간 카메라와 사진을 통해 인생의 찍는 즐거움을 많은 분들과 나누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지금 영상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. 당신이 최고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휴지필름은 그 최고의 순간을 담기 위해 도전했습니다. 당신의 도전을 XH2S와 함께 휴지필름 시네마 크리에이터가 되어 최고의 순간을 보여주세요. 휴지필름 whatsapp 푸지필름과 시네마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 푸지필름 시네마 크리에이터